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의 사회를 맡은 민주연구원의 소통전략본부장 김연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다 아시겠지만 촛불정신으로 대표되는 국민들의 개혁에 부응하고 정치, 경제, 사회, 평화, 번영 등 분야별 개혁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들을 통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전략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광화문광장에 붙어있었던 잊지 않아야 잃지 않는다라는 포스트잇 문구가 가장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는 잊지 않기 위한 다짐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자리가 의미있는 정책 제안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호응 부탁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공동주최자이신 정혜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의 개혜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혜구입니다. 어느새 2018년도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8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바쁘신 시간들을 내셔서 심포지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과 이용선 시민사회 수석님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박주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진행되었던 촛불집회가 올해로 2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촛불로 표출된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어느새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우리는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공정의 가치를 국민의 힘으로 되살리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총 23회에 걸쳐 약 1700만 명의 국민들이 참여했던 촛불집회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임을 다시 한번 결실이 일깨우고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희망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허용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대변되는 국민들의 염원에 얼마나 부흥하고 있는지 재점검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물론 국민들이 원하는 대역의 과제들을 정부의 정책으로 녹이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 9월 고용국가전략회의에서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고용국가 국가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가 주도의 성장전략과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발생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성별, 계층에 상관없이 국민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고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국가를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보형 국가를 만드는 것이 정부만의 일은 정부만의 과제는 아닐 것입니다. 정부와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국민들의 의견들을 모아 보형 국가로 가기 위한 길을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혁신적 보형 국가와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하고 전략을 가다듬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최자인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공동개최해 주신 정혜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이해찬 대표님, 이용선 수석님, 또 좌장을 맡아주신 박주인 최고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촛불 정신을 저희가 잘 해석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계속 진행될 과제를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오늘 논의하고 있는 포용, 포용 국가를 정치에 비추어서 해석한다면 결국 포용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가 겸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당정청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저희에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와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한번 점검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동시에 또 오늘 아침에 저는 오늘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촛불 정신을 어떻게 살리느냐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촛불 정신을 여전히 부정하고 촛불 정신 자체에서 우리와 공감을 같이 하지 않고 있는 재력과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 또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장 최근에 인상 깊은 사진 하나를 봤습니다. 그것은 백범 선생이 암살자의 총탄이 이렇게 해서 심장 앞에서 멈췄는데 그것을 구사일생 하고서 정말 당당하게 상대를 압도하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병상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3.1 정신이 결국 오늘의 촛불 정신일 텐데 3.1 정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놓고 많은 돈이 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3.1 정신 그 자체를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독립과 진정한 해방과 또 민주화를 이루고 있고 오늘도 진정한 통일과 광복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는 잊어서는 안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해석하고 잘 과제를 정비하는 것과 함께 촛불 정신 그 자체를 고귀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결기와 단결의 마음을 두 가지 다 균형 감각 있게 동시에 회복하고 동시에 확인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정책심표회전을 위해서 특별하게 자리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들 마음속에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는 촛불 정신을 지켜내는 촛불 지킴이시고 더불어민주당의 중심이시고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이신 이해찬 대표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싱크탱크인 정책기획위원회와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함께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해서 받고 이렇게 좋은 심포지엄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전 이맘때를 기억하면 정말 감회가 뭉클합니다. 1,600만 명이 넘는 많은 시민들이 촛불혁명을 위해서 이렇게 길거리에 나왔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분들을 이렇게 지금 회상해 보면 여러 분야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또 노동기본권을 위해서 농민들의 권리를 위해서 시민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던 분들이 중심이 돼서 예비집회를 하고 다시 또 광화문에 모여서 공동집회를 하는 그런 아주 질서정연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다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여러 번 참석하면서 이런 염원이 모여서 결국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세상 많이 느꼈습니다. 그 정신이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면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 아니면 비폭력 평화적인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앞에 김민석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힘은 바로 3.1운동 우리가 3.1운동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3.1혁명이라고 해석하자는 그런 주장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3.1혁명을 이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0년입니다. 내년이면 3.1운동 100주년 기념일이 되는데 지난 100년 동안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촛불혁명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로 해서 앞으로 100년을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 이 점을 깊이 성찰하는 좋은 예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요즘 가장 바쁘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갈등의 현장,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필요한 현장에 항상 자리에 계시는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비서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시민사회수석 이용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주제로 정책심퍼디움을 개최하는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정혜구 정책견의위원장님과 김민석 민주정 연구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함께해 주신 이해찬 대표님, 박주민 최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촛불혁명은 문재인 정부의 출발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의 희망과 의지로 탄생하였습니다. 촛불이 담지한 더 나은 민주주의는 우리의 미래이고 국민과 함께 이뤄야 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향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촛불정신에 따라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루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하여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이루기 위한 초석을 다져 나왔습니다. 또한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에 따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구현해내고 공정하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적폐청산을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 한반도 평화는 정착되지 못하고 과정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과 양국화는 아직 개선되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사회경제적 구조도 여전히 온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동과 소득, 교육과 주거 환경에서의 불평등은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겨출수한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은 우리의 미래를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평화를 경제와 연결하고 경제와 사회를 통합하는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포용성장과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움을 계기로 촛불정신의 참뜻도 되새기고 국민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 주신 정책기획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발제자와 토론자를 비롯한 참석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당대표님과 수석님 이외에도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주고 빛내주기 위해서 몇 분 의원님 오셨습니다. 노원구 청장님을 역임하셨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신 김성환 의원님 와주셨습니다. 인사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시고 본인 소개를 하실 텐데요.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촛불국민들 와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서로에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촛불혁명의 의미를 되새기며 분야별 개혁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해보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본 순서는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시고 은평의 의원이신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박주민 의원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주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니까 평상시 쓰지 않던 단어들을 많이 듣게 되고 쓰게 되던데요. 저녁을 여기서는 만찬이라고 하고요. 사회를 좌장이라고 꼭 부르더라고요. 사회를 보게 된 박주민입니다. 사실 이제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강조해오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여러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저희들이 점검할 건 점검하고 챙길 건 좀 챙기는 그런 계기가 이번 토론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정치 관련돼서 고한석 민주연구원 부원장님께서 포용정치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런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 심포지움을 보면서 사실은 저 날짜에 사실은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12월 18일이 2년 전에 이렇게 따져보니까요. 일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아마 저도 아내와 함께 광화문 어디인가 해서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2년 동안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 2년 전에 촛불 항쟁이 없었더라면 작년 12월 17일에 대선을 치렀을 것이고 오늘은 아마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정책 심포지움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큰 두 가지를 머릿속에 꼽는다라면 우리 사회의 격변으로 하나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촛불혁명과 또 하나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자료집을 보시면 포용정치의 배경, 포용정치의 의미 그리고 한반도 대정치 비전 그리고 신정치 전략과 과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집을 많이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간략하게 소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에 있었던 촛불혁명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왜곡된 헌정질서를 바로잡은 혁명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권교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흑권과 반칙, 이념의 적대시 그리고 기득권 엘리트 중심의 정치 중앙집중적인 승자독식이 기승을 부리는 그런 구조와 관행을 뜯어고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싶어한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얼만큼 사실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런 과제들을 가슴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이 원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이런 사회 전반의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기회와 경쟁이 보장되는 나라 그리고 대화와 타협이 제도와 문화로 정착된 나라 국민의 기본권이 강화되고 국민 참여가 확대되는 국민주권 민주주의의 나라 그리고 지방분권으로 모든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제들이 그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우선적인 국민들이 바람으로써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이 나왔고요. 또 소득불균형에 따른 양극화 해소 이런 부분들이 가장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의 갈등과 정치인들 간의 싸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비율로 필요성을 국민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2018년에 올해 봄에 일어난 두 번째 역사적인 사건은 문단 62년 만에 남북의 두 정상이 전쟁의 상징인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판문점 회담으로 인해서 그동안 적대와 대결이 일상화된 그런 비정상적인 구조를 항구적인 평화구조로 바꿀 수 있는 천재 1위의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아마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커다란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사건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없었다면 아마 판문점 회담 역시 없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어찌 보면 모두 서로를 포용하지 않는 배제의 정치를 혁파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포용정치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포용정치란 반대 세력이나 소수 세력을 배제 없이 존중하고 이념 대립과 승자독식 대신에 국민을 가운데 놓고 국익을 우선하며 국민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체감의 원칙 아래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통해서 모든 영역의 혁신적 포용을 추동하고 토대를 마련하는 그래서 다른 분야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포용 국가의 심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정치는 경제, 사회, 문화가 그 위에서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토대직 운영체제입니다. 따라서 포용정치가 잘 확립되어야지 그 위에서 포용적인 경제, 포용적인 외교, 포용적인 사회, 포용적인 문화가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단의 역사 속에서 강력한 구조적 적폐들이 존재하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포용과 혁신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적인 혁신적 포용정치 모델이 필요합니다. 한반도 대정치는 혁신적인 포용정치의 한국적 모델이며 촛불혁명과 한반도 뉴노멀 시대를 안정적으로 주도해서 한반도의 평화 번영을 이끌 그런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입니다. 결국 한반도 대정치가 갖는 비전은 1945년 광복 당시에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갈망하였던 평화 번영 국가를 그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광복의 실현이라고 의미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 대정치라는 패러다임의 구성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배경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촛불혁명과 한반도 뉴노멀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것은 촛불정신과 사람중심 국정철학에 기반한 포용의 정통성을 그 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권자인 국민 모두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참여를 증대시키는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 대정치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면 바로 내부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 번영이고 내부적으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비포용은 단순하고 포용은 복잡합니다. 비포용은 마치 고속도로의 상행선과 하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일방적이고 단순하지만 공통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포용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비포장도로를 두 대의 차가 서로 앞서거니 뒤흐서거니 달리듯이 다양하고 변화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인내를 해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는 단순히 휴전선 남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고 남측 북측 인력들이 서로 왕래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상 못했던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남북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풀지 않으면 아주 하찮은 작은 사고도 우리 사회 내 그리고 남북 간의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반도 대정치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경제도 경직된 체제와 미국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경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한반도 대정지를 통해서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세계 인류 국가로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반도 전체적인 시각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각 지역은 국민들의 삶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만 계속 발전한다면 다른 지역들은 낙후할 수밖에 없고 그 지역들에 사는 국민의 삶 역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지역이 각자 자신의 다양성에 기초하여 고루 발전하도록 하는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이 우리의 목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반도 대정치입니다. 하지만 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무원칙한 포용과 타협은 엘리트들 간의 기득권적 거래가 거래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적폐청산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특권과 불공정 구조를 청산하고 국가권력의 정당성, 국가권력의 공공성이 명확히 회복되어야지만이 우리 사회의 신뢰와 포용, 연대와 협력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제기한 그런 가치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적폐청산이라는 방법을 우리는 앞에 내세웠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있느냐 살펴보면 적폐가 양산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제도혁신과 법제도에 주력해야 합니다. 권력기관과 공직자들의 부패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청렴 업무를 이전보다 훨씬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국민들이 직접 소송할 수 있고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도 확대하고 제도를 도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패방지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살인유치원 사태에도 볼 수 있듯이 국가제어제정이 투입되는 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채용비리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열폐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생활적폐, 국민안전분야에서의 비리 등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공론조사와 시민배신 문제 등 국민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국민들이 민주적으로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있는 협력이라는 방법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분단구조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은 단합된 에너지를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정치에서 포용과 협치가 필요합니다. 촛불정신의 기반에서 또한 기존의 비포용적 제도를 즉 적폐들을 개혁하기 위해서라도 포용과 협치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여야 간의 협치를 넘어서서 전방위적인 협치를 필요합니다. 그 예로 여야 간 협치의 틀로서 지금 단초를 마련한 여야정 협의체를 강화해서 여기서 여러 가지 개혁과제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야당의 합리적인 주장과 정책을 수용해서 같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이해 집단이 참여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고 이를 지속가능한 제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논의기구를 제도화해야 되고 지방정부에는 재정 및 행정 등의 권한을 많은 부분 이왕해서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조직에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감사, 주민두표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개선해서 지역 차원의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여 나가기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포용적인 혁신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포용정당이란 이념계층 세대의 성별 간의 갈등과 균형을 조정하고 사회적 역량을 결제시킬 수 있는 유능하고 유연한 정당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국민적 주류를 형성해서 안정적인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민들 속에 뿌리받기 위해서 당의 활동에 여러 가지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혁신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념적인 혁신이 아니라 시대의 혁신을 주도하는 정당, 그리고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서 스스로 혁신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기적인 정책 당대회 등을 통해서 당의 노선에 대해서 당원들의 주권을 강화해야 하고 신입당원의 관리나 자치회 등을 활성화해서 당원들이 아래로부터 당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학습 정당이 되고자 합니다. 시대의 변화, 미래의 전망, 국민의 요구에 정당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끊임없는 탐구와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은 당원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민주시민 교육, 정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시민 역량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번영,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방분권 국가를 포용정치는 이뤄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8분까지 해주셔도 되는데 시간을 굉장히 아껴주셨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더 요약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서대로 경제 관련돼서 김명기 아주대학교 교수님께서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경제 부분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사실은 지난해에도 같은 모임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신에 이해찬 대표님이 아니고 추미애 대표님이 오셨었고 이용선 수석님이 아니고 장하성 실장님 자리를 같이 하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저 말고도 다른 정책기획위원회 국내 성장부과 다른 의원님이 발제를 당초에 하기로 했었는데 사정상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작년과 같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넥타이는 좀 바꿨고요. 작년에는 아주 칼라풀했었는데 올해는 차분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가장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가 경제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어찌 생각해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경제정책을 통해서 경제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이전에 수혜받았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만큼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또한 이전에 수혜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새로운 수혜 대상으로 떠오르는 이런 거대한 어떤 사회의 변화의 과정이 경제 부분의 개혁이고 결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좀 차분하게 몇 가지 주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저임금과 고용과 소득, 부동산 이 세 가지 부분이 결국은 지난 1년 반 동안에 가장 중요했던 그리고 논란이 되었던 정책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좀 진단을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향후에 대책을 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재원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최저임금의 최저임금 대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대책들이 함께 추구되거나 혹은 선제적으로 추구되었어야만 한다. 저는 이것이 이제 사후적으로 보니까 사실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월 5일인가 청와대에서 수보회의에서의 대통령의 말씀을 상기해보면 당시 대통령께서도 이 최저임금의 높은 상승이 국민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시대적인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자영업 대책이라든가 다양한 중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이 명백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된 것은 결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결쿡은 이 정부라는 것이 우리가 촛불혁명을 얘기하지만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어 있는 정부이고 제도적으로 이것이 정부가 원한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바로 할 수는 없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도 촛불정부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하는 그리고 기존의 경제정책에 따른 수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명백히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어떤 정책이 실현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보게 된다면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이 현재 15세 이상의 인구가 대체로 우리가 4,400만입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인구는 5,400만 명이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취업자가 2,7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취업자 2,700만 명의 구성을 보게 되면 임금근로자가 약 2,0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자, 무급자, 가족 종사자가 700만 명에 조금 안 되는 이러한 거죠. 즉 최저임금에 따른 어떤 수혜자가 전체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절반 이하 정도의 임금근로자인 것이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특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65만 명의 강력한 저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다. 현재 보완 대책이 뒤늦게 마련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결국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면서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볼 때는 미흡했던 측면이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효과라는 것은 결코 2천만 정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하는 이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소득이 상당 부분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히 아쉬웠던 부분이 고용과 소득 상황인데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에 있어서 상당히 변화하고 있는 어떤 한국 사회의 고용과 소득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이 제대로 간과하지 못하거나 정부에서도 제대로 설명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책에 실패해서 약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 이 점이 특히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2% 후반에 경제 성장을 하고 있죠. 아마도 2.7%, 8% 이 정도에서 올 연말 경제 성장이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취업자 수의 증가폭이 10만 명대로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은 현재의 경제 구조가 고용 없는 성장을 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고용 유발 개수가 높은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실은 한국이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세계에서 아마도 역사적으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이미 2011년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국에서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45% 이상이 해외로 부가가치가 유출되고 있는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최고로 부가가치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이러한 경제 구조가 사실은 한국의 형태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히 이러한 것이 현상적인 어떤 원인이라고 한다면 구조적으로 보면 생산 가능 인구가 2017년부터 시작됐죠. 이것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경험입니다. 보통의 경우 유럽 선진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 아니 오령화, 즉 전체 인구 중에서 65% 이상의 인구가 14%가 되는 것을 우리가 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고령 사회가 발생한 지 약 20년 후에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가 시작이 됩니다. 한국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고령 사회가 동시에 지난해부터 나타난 세계사적으로 전혀 유례가 없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게다가 1차 베이비 부모의 세대가 1차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해서 2차 노동시장으로 감에 따라서 작년과 올해의 자영업의 경쟁 격화는 아마도 가장 최고조에 달하는 그러한 상태죠. 아시다시피 재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실상 긴축 재정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금융과 같은 경우는 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재정이나 복지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여력을 펼 수 있는 분야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죠. 한국의 골다공 수출의 그 어떤 비교는 우리가 한국의 경우 여기서 보다시피 2011년에 우리가 100억을 수출하면 45억 달러가 해외로 유출이 되는 것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그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만큼 한국의 사례는 독특하고 심각하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득과 관련해서 우리가 소득 부분에 굉장히 지난해 대비해서 마치 올해 소득이 특히 1분위 같은 경우 하락한 것으로 통계상 잡히고 있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작년 조사와 올해 조사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저는 이것이 언론에서 얼마 전에 다루었던 것처럼 표본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표본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모집단만 같으면 모집단의 표본을 여러 가지로 추출을 함으로써 얼마든지 표본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모집단 자체가 다른 겁니다. 작년 조사는 2010년 인구센서스에서 나타난 가구 구성에 의한 것이 모집단이고요. 올해 조사는 2015년의 인구센서스 결과입니다. 모집단의 차이가 어떤 차이를 보여주냐면 여기 보다시피 인구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가구 수의 증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4인 이상 가구는 줄어들고 2인 이상 가구가 늘어났다는 점 또한 여성 가구나 노인이 가구주인 가구가 늘어났다는 점 즉 모집단 자체가 바뀜에 따라서 같은 1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1분이의 성격이 같은 사람이 같은 1분이의 가구가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특히 노인이나 여성 가구의 경우에 가구주인 경우에 취업을 하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른 결과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 점을 우리가 꼭 인식을 해야 되지 않겠네요. 사실상 저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고한 세력입니다. 소위 부동산 불폐신화 카르텔이라고 얘기를 붙일 수 있는 민간금융사의 철저하게 사적 이익을 강화시키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그 다음에 재벌건설사 그리고 다주택자로 연결이 되어 있는 아주 강고한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한 번도 패배해 본 적이 없는 이 카르텔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뒤늦었지만 다주택자의 투기 지역에 대한 신규주택 담보대출 금지로 특징되는 9.13 대책을 통해서 상당 부분 상승세를 잡았지만 저는 이후에도 여전히 특히나 다주택자의 경우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경우에 여전히 LTV 대비 40%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사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이러한 투기에 새로운 어떤 등장 가능성이 보인다고 한다면 바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향후의 개혁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사회의 고용이라는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의 구조적인 변화가 아주 심각하게 현재 나타나고 있고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심지어는 어떤 정책, 정부 내에서조차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사적으로 유례 없는 인구 구조나 구성, 가구의 변화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 정부가 초기에 출범하면서 얘기를 했던 소위 일자리에 대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공공부분이나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민간 부분을 통한 중장기적인 좋은 일자리의 개발을 위한 노력은 지속해 나가는 이러한 두 가지의 방향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을 보다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공공부분이 주도해서 단기, 중기적으로 사회 서비스 부분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정책의 드라이브, 예를 들어서 침해국가 완전 책임제라든가 전국민 아이돌범 국가 완전 책임제라든가 혹은 에너지 전환 정책, 지역 기반 커뮤니티형 일자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공공부분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노력이 중장기적으로 민간 부분을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형 일자리 확충과 병행되는 이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면 사실은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러한 것이 존재를 합니다 일종의 일자리에 있어서 저수지의 역할을 국가와 지역 상공회의소가 기업들의 협력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350개 산업 분야에 약 130만 명 정도의 청년들이 지역 상공회의소와 정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훈련 그리고 매월 1000유로 이상의 기업의 지원에 의해서 매년 청년들 30세 이하의 청년 130만 명이 늘 교육과 훈련을 받는 이러한 시스템이 독일 사회 같은 경우는 존재하는 거죠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는 저는 관대한 태도를 수혜정할 필요가 있다 아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지난해에 추진을 했던 거죠 저는 필요하다면 저는 정부 정책이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수정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이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일종의 콘센서스입니다 애당초 예를 들어서 영국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대처 시절 민영화의 결과로 엄청나게 수도, 철도 등에서 엄청나게 민영화된 사업자들이 수익을 얻게 되고 요금 부담에 엄청난 증가를 국민이 안았던 것이죠 정부가 계약을 했던 건데 정부가 계약을 파기하고 그 이익에 대해서 다시 세금을 물리는 것이 바로 윈폴 텍스인데요, 횡재세인데요 당시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자신이 했던 정책을 되돌리느냐 그렇게 한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정부를 신뢰하고 경제활동을 하겠느냐 하지만 대체적인 의견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정부의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공정한 결과를 낳지 않았다면 그것을 원오프, 한 번 차원으로 그것을 교정시키는 것은 결코 시장 경제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윈폴 텍스의 정신입니다 저는 필요하다면 다주택자가 다주택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가 보유주택을 내놓게 하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올해 부동산 30% 상승분을 바로잡겠다와 같은 아주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인데 저는 금융이보다 적극적인 기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균형재정론은 틀렸다라는 책을 소개하는 것은 이 책은 재정에 관한 얘기도 있지만 내용을 보다 보면 현대머니이론, 현대화폐이론이라는 것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의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신용의 창출이라는 것은 국가가 가지는 고유한 권한인데 그러한 국가의 고유한 권한이 사적 영역으로 이관이 현재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살인 유치원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고 그러한 어떤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현재 은행들이 주담보대출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유해한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신용 창출이라는 기능은 철저하게 민간이 가진 기능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공이 가져야 할 기능이기 때문에 그 기능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정부가 직접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금융규제를 통해서 혹은 그러한 유도를 통해서 민간산업은행 또한 생산적 금융을 강화하고 예를 들자면 필요하다면 지방도립은행의 설립 등을 통해서 현재 민간에게 주어져서 엄청난 매년 수십조 원의 사익을 안기고 있는 이 금융의 기능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혹은 공공적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현재 어제 2.6 내지 2.7%의 GDP 성장률 목표를 내세웠는데 그것보다는 보다 광범위하게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개선하는 예를 들어서 고용률, 건강수명, 중위가계소득의 개선, 빈곤율의 개선 혹은 소득 및 자산진위 개수의 개선 이러한 것들이 국정의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말씀과 아울러 적극성이 부족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 분야에서 김경희 중앙대학교 교수님께서 초필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정책 분야 발제를 맡은 김경희입니다 저는 그냥 내는 줄 알고 냈는데 다 PPT를 준비해오셨는데 여기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제가 앞에서 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정책 쟁점이나 과제들을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설정했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포용사회 부문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용사회 부분에서의 국정 목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포용적인 복지, 보육, 교육, 안전, 노동, 존중, 성평등 등을 포함한 공정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제시를 했습니다 포용국 지난 9월에 포용국과 비전과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앞에 발제자분들께서 굉장히 중복되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셔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용국과 비전과 전략에서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간단하게만 언급하자면 어쨌든 그동안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여성 정책, 환경 정책, 문화 정책 사회 전분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붙여서 만들어졌던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부문별을 통합을 해서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개념과 통합적인 캐테고리를 만든 것은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 정책이 경제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런 경제 패러다임과 연계성을 추구하고 강조해서 선순환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포용국과 비전과 전략이 나오게 된 배경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문제의식, 위기감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양극화의 문제라든가 노동 문제, 성차별 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이 국가의 복지나 정책을 통해서 해소되지 않았다고 하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 자체는 사실은 촛불정신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촛불정신을 한 번만 상기를 하고 정리를 해서 넘어가자면 사실 촛불혁명에서 확인한 것은 부정부패나 불평등, 불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고 그동안 사실은 수사적이고 정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차원에서만 여겨졌던 사회의 정의를 시대정신으로 부각을 시키고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아젠다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회 부문에 대한 평가나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이 촛불혁명을 이끌었던 사회 변동의 맥락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겠지만 사회학자의 입장 내지는 사회학에 익숙하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의 삶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우리 사회는 전출산 고령사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배경과 환경, 사회 변동의 맥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후기 근대적인 변화를 동시에 동반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어떤 지구적인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질서의 가속화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맥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전통사회나 어떤 공동체 정상인 사회에서 우리의 삶이 긴박되어 있거나 거기 규범에 묶여있던 곳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더 얻은 만큼 사실은 본인의 삶을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어떤 개인화의 경향들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의 증가라든가 결혼의 어떤 유보나 다른 삶의 방식의 채택 이런 것들은 이런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떤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개인화로 개인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지금 어떤 근대적인 표준화된 삶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거죠 태어나서 학교 마치고 취업해서 조금 있다가 군대 갔다 오고 남자들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돈을 좀 더 모아서 아이 한 명 더 낳아서 더 큰 집으로 옮기고 60세에 혹은 65세에 정년퇴직해서 노후를 즐기는 이런 근대적인 표준화된 삶은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게 되었고 정년 보장이랑 평생 직장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런 각자 도생과 경쟁을 통한 생존 과정에서 어떤 죽어나 소득에서의 불평등은 굉장히 심화가 되어 있고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성인 이행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특히 여성들이 자신의 어떤 생애를 노동 중심으로 설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가져온 반면에 남성들에게서는 어떤 커다란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어떤 자기 생애 과정에서나 의식에서나 이런 차이들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20, 30대의 세대에 있어서 이런 후기 근대적이고 그리고 어떤 급격한 사회 변동의 맥락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걸로 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민주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일상화된 차별이나 혐오, 횡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촛불혁명을 이끌었던 어떤 배경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촛불혁명에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원했던 것은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이나 가족, 일상생활에서 나의 존재와 서로의 관계를 존중하는 것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공정한 보상과 대우를 받는 것 그리고 안전하고 미래 설계가 가능한 사회에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이나 포용 국가 전략에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로 그러면 2018년 지금에 주목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변화가 1, 2년 안에 어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갈등 갈등 상황들이 훨씬 더 잘 들리네요 문제들을 직면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의 행복한가라고 질문을 하면 그런데 이게 양적으로 측정이 된 거지만 참고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UN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한 60점이 좀 안 되는 것으로 나오고 3분의 1, 한 40% 정도 수준의 세계적인 수준이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관적으로 본인의 어떤 안정지수 안정감 안정감에 대한 것도 사실은 110점 만점에 50점 정도로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런 어떤 지표를 통해서 어떤 삶의 고단함이나 어떤 결핍에 대한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어떤 사회의 인식에 있어서의 성별 연령별 격차 같은 것들을 특히 최근 1, 2년 사이에 많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한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꼽는 것이 빈부 갈등, 이념 갈등, 젠더 갈등인데 20대에 있어서는 50 절반 이상이 젠더 갈등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청년 세대인 경우에 그동안 나타났던 채용비리나 입시 부정이나 가불관계 심화 등에서 보면 공정에 대한 갈망 요구들이 굉장히 크게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취업이나 생계 이런 청년들이 이것에 더 주목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정사회에 대한 갈망과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노동의제들은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의 지연과 탄력근로제 특히 중심으로 일어나는 어떤 노사정의 갈등 상황은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주요한 사회 갈등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투정국에 대해서 미투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지난 1년 사이에 우리 사회는 미투운동이라고 불리우는 여성들의 어떤 집단 행동과 그 다음에 7만여 명이 4차례나 해와역에 모이는 해와시위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어떤 피로감 같은 걸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여전히 지금 스쿨 미투나 이런 걸 통해서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 전반부에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폭로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거고 사실은 저변에서 여전히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미투운동이 한국 사회에서의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에 대한 재인식을 하고 사회정책의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성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투운동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두 가지 저는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기존에 첫 번째는 기존의 어떤 사회운동과 달리 기존의 사회운동이 어떤 전국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조직화를 통해서 주요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떤 법제화를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이었다고 한다면 20, 30대 여성들이 주축이 된 미투운동과 해와 시위에서는 사실은 단일한 이슈를 가지고 SNS를 통해서 상당한 수가 모빌라이즈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여성가족부도 만들고 성폭력, 가정폭력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여성 정책들을 만들었고 법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가나 정부 혹은 법 제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거리 투쟁이나 어떤 폭로라고 하는 직접 행동의 방식을 취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우리가 사회 정책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국가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다,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여기에서 제기됐던 이런 이슈들이 예를 들면 성폭력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변태이거나 정말 괴물 같은 사람을 사법적인 판결을 통해서 처리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법이 있었는데 부분 부분 성매매, 폭력, 희롱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사후적으로만 다루었을 뿐 그 이전에 어떤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허용했던 사회문화적인 구조나 불평등의 구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얘기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새로운 이슈들이 정부를 경유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청와대 청원이나 이 여기를 통해서 공론장의 역할을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기됐던 것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고착화되어 있는 구조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오랫동안 쌓여있는 패습이나 관행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포용사회 국정과제, 주요한 국정과제에 대한 간단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포용사회 국정과정에서 주요한 과제들은 노동존중과 포용적 복지 그리고 실질적 성평등 사회의 실현안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주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존중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 거고 차별 없는 좋은 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과제들을 추진을 했고요 실제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 것 자체는 국민적인 명분을 획득을 했고 노동존중 정부의 의지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도 아까 김용기 교수님께서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 외에 사회적인 의미에서는 일종의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추진 속도에 있어서 부진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대화나 합의, 어떤 거버넌스를 이루는 데 있어서의 미흡감 같은 것들은 여전히 지적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의 그 성찰을 요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노동개혁의 취지에서 후퇴하는 듯한 정부나 국회의 대응은 앞으로도 여전히 사회적 갈등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촛불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할 문제로 지금 남아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포용적 복지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케어나 침해국가와 관련 부양의무제나 기초연금 인상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추진을 했고요 여론조사를 해보면 만족도가, 긍정적 평가가 높은 부분이 복지 부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요한 정책 과제들을 사회보장이나 건강, 주거, 의료공공성 등의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재원조달이나 복지 보편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 이거는 계속적으로 과제가 되어 왔는데 여전히 직면하게 될 도전이자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과 관련해서는 아까 미투 정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나서서 미투 운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그리고 긴급하게 종합대책들을 수립하고 특히 경찰 수사도 예전에 비하면 좀 더 강화가 되고 경찰청 내 여성전담 양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도 만들고 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드지만 여전히 느린 대응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한테도 그렇고 여성한테도 되게 미운적이고 중간적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지지나 이런 데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젠더 갈등 인식에 있어서의 차이 이런 것들에 20대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단순히 어떤 생각만인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토대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이런 혐오와 균열의 양상을 연대와 치유로 나아가는 이런 정책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회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용과 혁신의 사회 정책 비전 제시를 했고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마련하는 거 이거는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미투정국에 대한 얘기도 했고 어떤 지금 사회 변동의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주거나 소득 저출산 문제를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핵심적인 정책 대상이자 주체들은 2030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030 세대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까지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행됐던 정책들은 청년 고용 정책 혹은 일자리 정책 고용 지원금 정책 이런 것들로 등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청년층 내에서의 의식이나 어떤 물질적 토대에 있어서의 차별이나 불평등들을 해소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기업 규모라든가 고용 형태라든가 어떤 계층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사실은 분절적이고 이중적인 노동시장이나 소득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또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 청년 문화 연구자나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면서 듣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지금 뭔가 좀 더 새롭고 도전적인 정책 상상력이 필요하다 아젠다 세팅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주거나 청년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걸 보면 결혼도 하고 자기 집에서 결혼도 하고 집도 있으니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이렇게 가족을 구성하는 걸 목표로 사실은 삼고 있거든요 이건 바람직하고 사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30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비혼이라든가 다른 생활 양식들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에 정상성을 부여함으로써 이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 정책의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비정상적 혹은 변주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정상성을 부여하는 정책 기획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사실 50, 60대들이 어떤 정책이나 이런 데 핵심에 있으면서 정책들을 구상을 하는데 저희는 공부를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요 그러면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어요라든가 이런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삶의 기반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정책 기획자들이 충분한 이해가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후에 사회정책 과정에서 필요한 게 아니냐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정치와 정책의 연계와 조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개혁 과제나 어떤 국가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정책 분야에서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국회나 어떤 정치나 이런 데서 사실은 이게 어긋나거나 이것들이 조율되지 않아서 어떤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들이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 심의 과정에서나 이런 데서 우리가 신문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의 축소라든가 어떤 탄력 근로제에 대한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사회정책의 과제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혁 과제나 의지를 일관성 있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용 국가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정책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발제 중에서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성경 교수님께서 촛불혁명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북한 대학군대학교의 김성경입니다 우선 좋은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발제를 통해서 간략하게 드릴 말씀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평화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다 가시적인 어떤 변화가 있는 영역이라면 당연히 안보 분야일 것 같고요 한반도 정세의 굉장히 큰 변화가 지난 1년 동안 확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는 한반도의 굉장히 군사적인 적대와 예측 불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조율하고 평화의 모멘텀으로 좀 변화하는 과정에 매진해왔다면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향후 한반도의 평화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좀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와 좀 거시적인 방안의 논의를 제가 좀 담아서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기의 시대라는 표제어를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저는 이제 촛불혁명이 촉발되었을 때 혹은 97년 이후 97년 최대라고 이야기되는 이후에 전반적인 한국 상황은 모든 많은 위기들이 중첩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위기라는 것은 항상 굉장히 파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지만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사회 변화라든가 전환이라는 어떤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위기가 과연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냉철한 판단 그리고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가 97년, 87년, 97년 체제에서 만들어진 굉장히 중요한 위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굉장히 신자유주적인 로직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항상 경쟁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화되고 파편화되고 연대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첩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정서적 고립감, 사회적 고립감 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저는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또 다른 위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의민주주의가 어떤 위기에 좀 봉착하고 있다라는 것도 많이 논의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시민들의 요구와 너무나 다른 정책 방향 시민들의 요구와 너무 다른 방식의 선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정치에 무관심해지고요 자기들끼리의 어떤 자기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만 모여있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식담론 자체 지식인을 굉장히 불신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지식인과 만들어지는 담론, 과학, 이성 이런 모든 것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불만족하고 그리고 뭔가 다른 세상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살기는 싫은데라는 어떤 열망이 박근혜 정권의 굉장히 무능력하고 부패하고 이런 공정하지 못한 어떤 촉발점을 기점으로 확산된 것이 바로 이 촛불 정신, 촛불의 중요한 하나의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이 위기로 인해서 다시 또 다른 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그러니까 촛불 혁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권, 정부나 여러 가지 사회 단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많은 변화를 만들어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촛불 시민의 성격, 가장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전에 발제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2030세대가 가지고 있는 공정함과 정의로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계속 공정함과 정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공정함과 정의로움은 이론적인 수준 내에서는 아주 균형 잡힌 공정함과 정의로움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 사회 내에서의 공정함과 정의로움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정함과 정의가 어떤 가치로 존재할 수 있지만 정책의 목표가 되는 순간 그 정책은 이루어질 수 없는 항상 불만족을 다시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016년과 17년의 촛불은 좀 냉정하게 보면 신자유주의적 주체가 바로 이 신자유주의적인 경쟁의 공정함을 주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적인 이 자본주의의 문제 뭐가 이상해라는 것 이 시스템 자체를 깨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은 제대로 돌아가는데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어떤 구조가 있어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시스템을 교란한 그 사람들만 뽑아내서 처벌하면 될 거야 라는 방식으로 이제 촛불이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과연 이 촛불 이후의 현 상황을 좀 냉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여전히 도대체 어떤 사회를 꿈꿨었던 것인가 그리고 여전히 그런 사회를 갈망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촛불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그들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한국 사회의 특이점을 저희는 또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분단체제라는 것 자체가 이 굉장히 비틀어진 한국 사회의 중요한 한 부분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이 분단체제가 사실상의 지금의 신자유적 버전 한국 사회라는 이 세계 체제의 한 부분이 되는 신자유적 버전을 만들어낸 것인데 이 분단체제에서 계속 이 민족과 국가가 굉장히 강조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시민들은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것 조금은 더 나은 공정하고 포용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올 수 있겠으나 국가나 민족이라는 논의로 다시금 그 열망을 좌절시켜온 경험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평등주의적인 열망 다 함께 살고자 하는 열망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계속 봉쇄되어 왔던 것이 한국 사회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분단체제적 성격이라고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분단체제에 들어온 백랑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과 북은 그런 측면에서 항상 서로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그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 지배 세력들은 서로 남과 북의 지배 세력들이 분단을 활용해서 이런 방식의 사회를 운영해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문제와 자본주의 그리고 이 자유주의 이 문제가 과연 각 사회별로 어떻게 교차하는지 그리고 절합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한국 사회가 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다른 거는 이제 저는 계속 강조되는 민족과 분단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민족분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했으나 생각해 보시면 촛불혁명에서 분단 내용에 관련된 시민들의 열망은 그다지 가시적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계속 공정함과 정의로움을 외쳤고 적폐라는 것을 외쳤고 자기 삶의 안녕과 안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어떤 측면에서 시민들은 분단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별로 문제의 의식을 갖고 있지 않고 있다고도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의 문제 한국이 분단으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한 많은 부조리함이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반도의 큰 변화 사실은 대격병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큰 변화에 특별한 가치를 둔다거나 의미를 둔다거나 여기에 같이 동조해서 한국 사회 변혁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나서야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좀 많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만 들면 이번에 군사합의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를 둘 정도로 많은 성과를 만들어냈고 GP가 실제로 거의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언론들도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음에도 과연 촛불 시민들이나 시민들이 이것이 굉장한 분단체제가 흔들리고 있고 내 삶이 달라지고 있다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 계속 조중동을 중심으로 하는 굉장히 극우적이고 보수적인 세력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 초점을 잡아서 지금까지 성과를 어떻게 평화하는 방식으로 저는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GP는 너무 멀리 있고 평화라는 이야기는 너무 멀리 있고 추상적이지만 지금 당장 나의 일상의 문제 그다음에 경제의 문제, 나의 일자리의 문제 이런 것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자꾸 불만족스럽게 만들려는 그런 경향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촛불혁명과 한반도 평화를 같이 좀 고민해보면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실제로 많은 노력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근원적으로는 한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분단의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거쳐갈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촛불혁명의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탄생한 이 정부가 1년 내내 한 것은 한반도 이야기밖에 없다라는 방식의 피로감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거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과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미국과 북한의 관계 이런 것들이 같이 여러 연결이 되면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온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히 맞는 것이었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굉장히 주력하려고 했던 것이 한반도 평화였을까 이게 굉장히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온 어떤 기회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강극 같은 것이 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막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 이 모든 촛불의 열망을 다시 민족과 국가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하나로 묶어내려고 시도를 하였으나 그 시도가 그렇게 많이 성공적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 신경제 구상 같은 경우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구상이고 지도 그리기인데요 이런 것들이 주고 있는 기본적인 메커니즘 자체는 한반도를 경제를 하나로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국의 경제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의 경제적인 삶을 당분간은 다시 이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제 생각에는 어떤 기대만을 계속 만들어내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촛불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촛불은 공정함과 정의로움 그리고 굉장히 기계적인 공정함에 대해서 예민한 편인데 이 기계적인 공정함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북한의 우리가 경제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막대한 어떤 경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 내에서 이 프레임이 어떤 식으로 작동할 것인가 내가 20년 후에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거야라는 이야기로 과연 한국사회의 많은 시민들을 설득하고 통일비용을 감당하며 평화비용을 감당하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난민 혐오라든가 여성 혐오 그리고 장애인 혐오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지만 이 논의들이 결코 평화의 논의와는 함께 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반도 평화는 단순히 국가적 수준에서 남과 북의 핵에 관련된 문제인 거고 평화 자체를 사람들 수준에서 평화 모두 함께 더불어 사는 평화로까지 얘기하지 못하고 있고 그 굉장히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최근에 여성 문제 미투 문제에 굉장히 적극적인 젊은 여성들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무서울이 많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대 문제나 이런 것이 성폭력이나 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근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주의자들은 지금 일상에서 몰래카메라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에 더 집중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 이것도 역시 분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분단체제의 심리적 특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큰 맥락에서 이제 당장 내년이 되면 그리 만만한 판이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내려오길 바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모멘텀이 굉장히 꺼져가고 있다라는 특히 이제 국내적인 부분 내에서 사람들의 인식들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지금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그때마다 교착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텐데 이때 과연 이 촛불의 시민들이 계속 평화를 지지하는 어떤 세력으로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어떤 의지를 계속 담보해 줄 수 있는 세력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인지 계속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너무 단기적인 정책에 대해서만 고민했고 단기적인 협상 국면 해석 이런 것에 굉장히 집중했다면 이제는 이제 좀 더 중장기적인 방식으로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좀 연동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권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백대국 정과제를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 한반도 평화 번영에 관련된 정책은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평화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를 함으로써 남북이 공존한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통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별로 의도하지 않은 것 그게 전략적일 수도 있지만 통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당히 적은 거였고 위기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평화로운 공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천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번영이라는 것인데요 이 번영을 정말 어떻게 보느냐 아무도 사실은 해석하기 쉽지 않은데 이 번영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와 있는 지금 정책들 한반도 신경제지도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그리고 방위산업 육성 등 여러 가지 정책의 면면을 잘 보면 사실은 굉장히 경제적 이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신자유주형의 어떤 체제 자체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논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평화가 필요하다 투자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북한의 핵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논리가 정책 내에도 상당히 강하게 뿌리내어져 있고 그리고 이것도 북방과 남방 같은 경우에도 역시 북한을 활용하여 북한을 연결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자원과 시장을 활용하여 당분간의 경제적 위기를 돌파하겠다라는 논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좀 전체적인 논의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평화와 번영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정전체제의 문제가 지금 우리의 일상의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아젠다화하고 그리고 정책의 한 부분으로 좀 활용해서 다시 국가 수준에 있어서의 정전과 평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수준에서의 정전과 평화로 재구조화될 수 있는 재의미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의 역할 자체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시각 패러다임의 전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국가를 계속 둔 상태 내에서 촛불정신을 이야기하면서 기존의 국가를 계속 두고 기존의 비슷한 정책을 하고 있으면서 공정과 정의만 내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국가 자체의 어떤 롤 자체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진중한 고민과 논의들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은 이제 저성장 시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번영에 대한 어떤 재사유화 특히 포용국가 오늘 많은 발제자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포용국가와 연관되는 방식으로의 한반도의 번영은 과연 어떤 사항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적인 논의를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제 발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정책기획위원회 관련되신 분들이나 민주연구원 관련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와셔서 방청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뼈 있는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대놓고 뼈 있는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다 새겨 듣고 내년에 이런 자리가 있게 된다면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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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